아 전화 받았습니다 이걸로 증명됐네 난 무대나 촬영 중인 것만 아니면 네 전화는 전부 받는다는 것 말이야 이렇게 목욕하는 중이라고 해도 말이지 물 온도도 적당하고 입욕제도 내 취향인데 뭔가 부족한 목욕 시간처럼 느껴져서 막 음악을 좀 틀어볼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부족한 거였나 봐 지금 네 전화를 받는 순간 모든 게 딱 완벽해졌거든 나 아니다 네가 진짜로 옆에 있어서 나랑 같이 욕조에 들어와 있는 거면 정말 정말 딱 완벽할 텐데 뭐 그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향기를 알려주면 내가 비슷한 느낌의 입욕제를 사놓을게 나중엔 꼭 같이 목욕하자 이상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난 그냥 순수하게 네 젖은 모습을 보고 싶거든 음 아쉽게도 내 휴대폰이 방수가 잘 되지 않아서 전화는 여기까지 해야겠다 그럼 나 목욕 끝난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자 바이바이